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소아과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고충을 알고 있으며 오늘은 대한민국의 소아과 의사들이 어째서 줄어드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께서는 아이에 관련된 일이 발생하면 사회적 합의와 규범을 무시해도 된다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맘들은 필요할 때 전화를 하면 꼭 연결이 아예 안 됩니다. 12시 반부터 2시까지라서 점심시간도 진짜 긴데 2시 땡 되어도 연결이 안 되네요. 환자가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해야 하고 특히나 아플 때는 바로 연결되어야 하는 곳이 병원 아닙니까? 아이가 아플 때 전화를 걸면 무엇 때문에 전화 연결이 안 되는지 설명이 나오는 ARS를 설치하세요. 소아과 어린 아이들 다니는 병원인데 아이들이 아파도 병원에 못 간다니 너무 짠합니다. 제발 서비스 개선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우리 아줌마들이 보이시나요? 간호사와 의사를 그야말로 자신의 종처럼 생각하고 밥 먹는 시간에도 전화를 받아야 하고 진료받아달라. 라고 말하는 대한민국 아줌마들의 극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fm들이 넘쳐나고 여자라면 무조건 편을 들어주는 여성시대에서도 이런 아줌마들을 욕하고 있는데 소아과에서 일하는데 점심이나 병원 끝나는 시간에 애 봐달라 하는 거 너무 많다. 점심시간에 의사선생님 안 계십니다 해도 제발 연락해서 저희 애 아프다고 전달해달라는 거 황당하다. 소아과에서 일하는데 애기가 아프니까 의사 대기시켜놓으라 말하는 거 진짜 리얼임. 점심시간이라 의사선생님 안 계신다 해도 애가 아픈데 밥 먹다 튀어나와서 봐주면 안 되냐고 말하는 거 존나 많음. 소아과에서 일하는데 점심시간에 애 봐달라고 하는 아줌마 존나 많아 라고 말하며 한 목소리로 소아과 간호사들의 고충을 보실 수 있으며 소아과 간호사인데 진짜 맘충이라는 단어 쓰기 싫단 말이야 근데 맘충이라는 말밖에 안 나와. 엄마들끼리 모여서 간호사들 얼평몸평은 기본이고 콜벨 존나 눌러서 뛰쳐나갔더니 애기 똥싼 기저귀 치워달라 말하고 화장실 바로 앞인데 애기 화장실까지 가기 힘들다고 남자의 페트병에 소변 보게 하고 소변 어디다 버리냐 물어봄. 이라고 말하며 아줌마들에게 맘충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 여자들은 fm들입니다. 그 누구보다 맘충이라는 단어에 극혐하는 인간들의 입에서 맘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참 웃기지 않나요. 소아과는 보호자들에게 맞는 게 일상이야. 애기 링거 놓거나 주사 놓을 때 애들이 보통 울잖아. 그러면 맘충들이 누가 우리 애기 아프게 했냐고 울렸냐고 내 손등 치거나 팔뚝 때리는 아줌마들 너무 많아. 의료인에게 손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더니 우리 애 아프게 했으니 쳐맞아야 한다는 대답이 돌아와. 나는 간호사의 고충이 보이십니까. 소아과 의사가 5살 딸 청진하자 가슴 나오는 시기에 아기의 가슴을 만졌다고 성추행 항의한 맘충. 아이 엄마가 의사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애기 가슴 나오는 시기인데 왜 가슴 만지냐 말했다. 나는 우리 대한민국 멋진 아줌마들의 행동이 보이십니까. 절해놓고 소아과 의사가 없어서 너무 힘들다 발광하는 꼴이 우습기만 하네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맘카페에 여론몰이하며 불편하다 불편충을 하고. 그 어떠한 사회적 규범도 지키지 않으며 의사와 간호사를 종처럼 부리는 아줌마들. 올해 소아과 전문의는 정원이 207명이었는데 33명이 지원해서 지원자 미달이 났습니다. 모든 사건의 원흉은 이 영상을 보며 코끼물 쉬익쉬익 거리고 있는 당신이 원흉입니다. 사람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종처럼 부려먹으며 밥 먹을 시간도 주지 않고 갑질하는 니들. 니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명심해주세요. PTSD가 자극되는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은희 PTSD 치료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남자아이 주사놓는데 가슴 가리지 않고 숙여서 주사놨다고 한 달 내내 전화와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욕먹은 적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